1번, 다음 중 진폭변조에서 변조도가 1일 때 반송파, 상측파, 하측파 전력비율. 그러면 이게 반송, 이게 상측, 이게 하측인데 PC고 4분의 1m의 제곱 PC고 여기도 4분의 1m의 제곱 PC지. 그러니까 1대 5대 5. 정답 3번, 2번, 다음 중 스토디오 음향 설비가 아닌 거, 음향, 오디오. 1번, 음향 콘솔 맞죠? 텔레폰 하이브리드 맞죠? 딜레이 맞죠? 4번, SNG는 세트라이트 뉴스게더링은 CNN 같은 그런 데서 쓰는 거죠? 세트라이트,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해서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SNG 장비라고 그러지. 정답은 4번, 3번, 스피커의 출력이 마이크로폰으로 수신되고 증폭되어 다시 스피커로 송출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발진 현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이게 소리로 얘기하면 삐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지. 그걸 뭐라 그래? 하울링이라 그런다. 정답 3번. 정답 2번. 정답 2번.